한글자막은 자막이 있습니다. 켄트윈 라이자? 야 너 이렐리 이겨? 나 이를 이겼는데 야 너에게 탁기를 아 야 와라 르블랑 야동 보지와라 야동 그만 봐라 뭐야 나 이득이냐 이거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할만한데 이거 적폴까지 아 나 이거 텔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야겠다 라이즈가 텔 쓰고 올라가 아 아 이거 르블랑이 탁 가는게 맞는 판단인데 걸어서 왔어 이걸 아 1랩 W였나 1랩 W입니까 큐베님 저 1랩 때 큐베 였는데 네 나니 1랩 W인건데 1랩 W였나 다리로 라이즈 어떻게 이겨 이블링 짜겠네 압도적인 힘으로 나아 나아 도발한다 도발한다 저기한다 무슨 이건 니 말은 오링나는거 같은데 슬슬 니 거리가 왜 이거밖에 안돼 나이스 나이스 적어도 내가 이 맞을 거리는 되야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헤르메스 먼저 가야겠다 이거 요즘 라이즈 안좋아서 괜찮습니다 다리우스 W 스킬 찍을수록 슬로우량 늘려주면 좋겠다 그럼 진짜 사기 챔피언 될 것 같다 뭐야 급하게 집 가실 나오네 저도 집 갔다 볼게요 헤르메스 나왔다 헤르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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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드 리드 툴? 온? 음 오냐? 가지고 싶긴 한데 헤르메스 연우네 템 잘났네 헤르메스 실수하지 마라 헤르메스 뭔가 내가 유차키고 달려가도 궁으로 튈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면 이득일까? 과연? 자 큐벨님 여기서 문제 핑크있네 안갈래 치 아 흡 히 헤르메스 한 핑크나 집으러 가야겠다 이분이 6이네? 레벨 빨리 찍네 라인 좀 많이 먹었나봐 뭐지? 이거리가 안나와 르블랑 잘해 진짜 큐벤님이 여기서 저랑 딜기하면 누가 이득 뭔가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나 나 나 저것 때문에 프리징 안되면 진짜 원딜탑 딱 걸렸네 아니 이게 말이 돼 근데? 뭔가 라이즈 상대로 패기가 있어야겠는데 아 이블린 다이브 올 수 있어서 딜기하면 망하거든요 이거 다이브인 것 같은데? 나 뺄래 미드도 안보여 지금 바텀이 크나큰 이득을 보고 있어서 난 안죽기만 하면 되거든요 라인미네 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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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f 쥬가ce 마 мон듀 탕 정리 높아 서스탄 offs이 이거 뭐야 뭔일이야 왜 제압됐어 탈타바 탈타바 끊겼다 반응? 반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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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득인 것 같은데 이득 같지가 않은 반응 kto 쩌 반응 진 올 것 같지 않나? 맞다 진 노스페란인가?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먹고 죽어 CS는 먹게 해줄게 블랙실드 없냐? 불씨롭는건 좀 아까운데 이거 진 한 번도 잡을 수 있겠는데? 내가 오늘 한 번 진 울려온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인 먹어 내가 오늘 진 한 번 울린다 투포를 가야될까? 가야겠지? 안 돼 라이즈 센데 지금? 라이즈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만 이 왜 안걸리지? 싫어? 내 반피 어디감? 내 친구 불렀다 내 친구 불렀다 가 좋아 나 라이즈 못 이겨 나 라이즈 못 이겨 나 라이즈 못 이겨 나 라이즈 난 레드 쌀 야 좋았다 좋았다 이건 안 쪘다 오오오오오오오 실수 하지마 2번 하나 남아있네 다가 대포라인 가고있네요 나아 3명은 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3명은 좀 나아 나 화났다 일로와 다 다 들어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거밖에 안 돼 님 죽어영 흠 아 미에본 안쓰냐 나아 미담홍 클리어 미담홍 클리어 이즈님 아이 톨드 유 아이 톨드 유 이즈님 이블린 갔어요 아이 톨드 유 아이 톨드 유 그니깐 그니깐 아이차 아이차 아아 자 코탑 근처에서 이숙 빨라지죠 자 코타 근처에서 이수 빨라지죠 피해 주고 코타 근처에서 이수 빨라지고요 반갑시 불 뺐다 왜 이럴때 유채화가 없냐 나는 잠깐만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백 유치하 10초 라이즈 와 들킬 뻔했다 Q 사버나? 감이 좋은데 내 손을 춘거라 안 돼 아 짜증나 짜증나 죽어 좀 왜 이렇게 오래 끌어 와 아니 오스텍 하 됐어 됐어 우리 팀이 다 한다 이제 오스텍 싸는데 왜 안죽어 오 어이가 없네 진짜로 요오 라이즈 풀 썼나? 아시는 분 없죠? 라이즈 플래시의 여부를 아시는 분? 자 라이즈 어떻게 요리해줄까? 와드 1분짜리니까 사라졌겠지? 슬롱 얼었어 대포라이 뭔지? 라이즈 한 번 더 잡는 법 개분박두 라이즈 한 번 더 잡는 법 개분박두 라이즈 라이즈 계봄박두 계봄박두 어 이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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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scariest 히퐢 나 7초 남았는데 미쳤나? 바텀 주의관 이 라인으로 오자, 이 라인 이 라인, 이 라인 웨이프 펜, 웨이프 펜 이 라인, 이 라인 좋아요 야아 가지마아 아니 가 가가 뭐야 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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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